이수현의 이수현 이수현에서 솔로 가수 이수현으로 돌아온 수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로로 돌아온 이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에 열려있거든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에요 영스트리트 반갑습니다 저예요 수현씨 사실 그 수현씨는 저랑 동시간대 라디오 DJ였었는데 그랬죠 어때요 기분이 여기 타 방송에 지금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는데 좀 묘하네요 그렇죠 묘하네요 만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만날 줄 몰랐어가지고 사실 건너편에 같은 시간대에서 하시는 분이셨고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잘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왜냐면 DJ분이 되시고 행자님이 DJ가 되시고 나서 라디오 쪽에 소문이 났어요 왜요? 잘한다고 우와 진짜 진짜 나 처음 들었어 아 진짜 기분이 좋다 제가 들은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약간 어쩔 수 없지만 경쟁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끔 염탐하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진짜요? 행자님이 앉으시고 나서 저쪽 굉장하다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다 해서 제가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퇴근길에도 제가 막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 이준 선배님 아니셨나? 어?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들리는데? 어? 예 그런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그새 또 바뀌신건가? 싶어가지고 네 아니면 오늘 스페셜 DJ이신가? 하고 막 봤는데 엄청 찾아봤는데 이준 선배님이신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세상에 와 이거 어 어렵다 아 이것도 어렵겠다 아 힘들겠다 아 굉장히 아 진짜 기분이 되게 부끄러운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연씨 헤어컬러가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초록색 약간 형광초록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민트색이었어요 원래 그쵸? 네 지금은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냥 뭐 어두운 갈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머리가 너무 상해서 아 뿌리를 할 때가 됐는데 또 뿌리를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치 머리 머리 녹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갈색으로 덮었습니다 아 볼 때는 진짜 되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초록색 머리가 네 맞아요 신비했죠 맞아요 신비했죠 아 실제로 못 봐서 아쉽네요 네 자 TTT 실버 02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언니 원래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좋아하게 된 건가요 하셨네요 아 제가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한다고 했던 거는 철없을 적 저의 잘못된 언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에일리언 준비하면서 민트 초코를 제대로 처음 먹어봤어요 오 최근이네요 네 최근이었어요 이 전에는 약간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좀 그래 민트는 치약 맛이다 이러고 있다가 아닐 수 있잖아 하면서 제대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저는 여전히 치약 같은데 아 그래요? 치약 같다 느낄 수 있지만 치약은 쓰잖아요 먹으면 삼켜보셨어요 혹시 치약? 치약? 실수로라도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분명히 그때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쓰음이 넘어가는 게 느껴져서 주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치만 민트 초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맛은 솔직히 얘기하는 건 이제 맛은 비슷한데 목 넘어갈 때 쓰고 안 쓰고 차이네요 그쵸 그쵸 어제는 치약은 맞는 거예요 치약 같긴 하죠 솔직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네 넘어갈 때 굉장히 달달하고 상큼하고 시원하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이게 민트 초코 발언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전에 치약 같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지금 민트 초코파 민초파라고 하거든요 민초파들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많은 질타를 받았었어요 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 신기하네 자 데뷔 6년만에 첫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악뮤 이수연과 솔로 이수연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 악뮤는 남매고요 솔로는 저 혼자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그쵸 아주 확실한 그 타이틀곡 제목이 에일리언인데 네 오 찬영씨가 만든 곡이네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제 솔로곡을 받고 만들 때 좀 악뮤 색깔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작곡가분이랑 협업해보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음 근데 저는 오빠의 자작곡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공개된건 정말 막 10분의 1 이정도 밖에 안되지만 아 그래요 네 저는 수많은 장르들을 봐왔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빠가 만들어도 악뮤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랑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찬영씨가 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랬을때 오 악뮤랑 그 색깔이 좀 다른데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분이 썼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네 오빠가 썼어요 또 와 신기하다 그렇구나 그 녹음할 때 찬영씨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많이 했다던데 음 네 예를 들면 자갈밭 한가운데 숨어있는 개딱지라고 생각해 아 뭔지 알아요 맞아요 거친 파도처럼 불러 등등 뭐 이런 요구를 한다면서요 음 네 평소에는 많이 해요 저희 노래 중에 특히나 시간관화겹이라는 노래를 녹음했을 때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뭐 저 혼자 머릿속으로 사막도 갔다 왔다가 뭐 가을 됐다 겨울 됐다가 뭐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바꿨었는데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에일리언 녹음할 때는 그래도 쉬웠어요 딱 에일리언이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 망할 지구를 구할 에일리언이다 생각하고 자신감있게 불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와 와 근데 이런 주문 저는 근데 사실 자갈밭 한가운데 숨어있는 개딱지라고 생각해 이런거 굉장히 제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뭔지 근데 뭔지 너무 아시겠죠 네 오히려 이게 진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막 영화나 드라마 찍다보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이거 알잖아 이거 딱 이거 이거 있잖아 이렇게만 해도 이게 진짜 좋은 주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근데 너무 난해하게 들어가면 화가 나긴 하는데 계속 하고 들어가 계속 막 말도 안된 주문을 하면 계속 막 말도 안된 주문을 하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곡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엄마가 자신감을 잃은 딸에게 해주는 말이구요 이 노래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구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던 딸이 엄마의 그 용기 엄마를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나는 이 망할 지구를 구원할 엘리언 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각성화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 그렇군요 쉬워요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되게 쉽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알고 들으면 달라요 근데 수연씨는 혹시 외계인의 존재 믿으세요? 외계인의 존재요? 외계인의 실제로 있다 없다? 아 저는 아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뭐지? 난 전 외계인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래요? 그냥 다른 우주에서 온 어떤 생명체? 그쵸 지구 안에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 겠죠 하아 생명체? 생명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면 그게 우리가 그 아는 사람과 약간 섞인 그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나 이런 얘기하면 진짜 헌증 같아가지고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안 믿으시고 안 믿으셔도 되고 비교적 상관없다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UFO를 목격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이거 얘기하면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초면인데 사람이 되게 초면인데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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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고 싶어요 왜요? UFO를 봤는데 사실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사실 제가 이런거는 거짓말질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아니 내가 뭘 얻고자 그렇죠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없죠 없죠 저는 그 고1 때 네 고1 때 그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네 UFO 세대를 봤는데요 세대나요? 네 근데 제가 말하고도 웃겨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길이는 하늘에 떠있으니까 그거 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게 궁금한데요? 어 근데 접시인데 진짜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미지 있죠 아 네 그 접시 동그랗고 그렇죠 제일 흔한 그 이미지 약간 토성같이 생긴 거 딱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음 음 얼굴이 좀 붉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음 그게 그렇구나 근데 참고로 네 이거를 제가 거짓말 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쵸? 아 이게 진짜 이거를 이게 처음 본 사이끼리 말하면 안 된다니까 축하드려요 와 부럽다 아 그거 좀 알려주실래요 저 이거 문자를 보통 게스트가 읽어야 돼요? 디제이가 읽어야 돼요? 하하 네 문자를요? 문자 문자 읽고 왔잖아요 문자가 아 뭐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고 아 그래요? 수현 씨가 어떻게 했어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읽다가 읽어달라고 했다가 하는데 아 그렇게 네 그럼 수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민자 님 아 네 알겠습니다 송정희 님 수현 님 목소리도 외모도 짱 상큼해서 좋아요 민초파 환영합니다 첫 솔로도 대박나세요 아 민초파 민초파 아 민초파 손들어 헬로 민초파 아니 근데 그렇게 다신 보면 닭가슴살파도 있고 아하 그렇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민초파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요? 네 특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민초파들에게 저도 민초파 막 이렇게 민초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면 인기 많아져요? 어 민초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안돼요 아 그죠? 마음 깊이 우러나는 민초파여야 해요 맞아요 저는 거짓말 안 칩니다 UFO도 진짜여서 말한거고 네네 거짓말 절대 안합니다 네 자 이주연님께서 촬영 때 한번 봤는데 목소리만큼 눈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수연씨는 늘 웃는 모습이잖아요 물결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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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드마크 반달 눈웃음 한번 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총처럼 뭔가 쏘는게 아니구요 늘 장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걸 챙겨가셔야 됩니다 어 지금 지금 다 지금 봤죠 지금 봤죠 아 부끄러워졌잖아요 갑자기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자 한번 읽어주시죠 변윤미님 으아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는 수연님 대파 다듬다가 내팽겨치고 보라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완전 좋아요 응원합니다 에일리언 요즘 무한반복 듣고 있어요 우와 대파를 내팽겨칠 정도로 저를 좋아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에일리언 이게 안무도 되게 특이하던데 어 맞아요 안무 이거 이거 잘하시나요 이거? 이 손가락이요 저 이거 완전 고수인데 이게 지금 보는 라디오 통해서 보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손이 나오던데 맞아요 약간 V인데 좀 더 고난이도 V 고난이도 V 그 손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아무튼 검지 중지 약지 이게 뭐였죠?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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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지 새끼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V인데 엄지는 삼기고 그렇죠 어 이거 이거를 문제는 이렇게 이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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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헬리언 바로 한 번에 나가야 되는 건가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바로 1초 만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우 저 좀 잘하지 않습니까? 어우 잘하시네요 한 번에 올라가죠 한 번에 어우 행자님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들으신 거 많네 왜냐면 저를 행자님이라고 부르는 게스트는 처음입니다 하하 진짜 들으셨네요 네 들었습니다 진짜로 밝혀졌습니다 자 어 라이브 오늘 아 네 준비하셨잖아요 네 준비되어 있죠 에일리언 이수연씨의 라이브 들어볼 텐데 네 라이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상평 남겨주시고요 수연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푸짐한 선물 나눠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제 50원 긴 문제는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이수연의 에일리언 에일리언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후 음 음 음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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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마 토미야 마리안 사실 넌 저만 별 나라에 써왔어 유인 플래닛 used to be 챔피언 유인 플래닛 유인 플래닛 공짜 난 약해지고 난 점점 더 강해지겠지 아이아이 아이아이 어나리언 어나리언 격과득한 어둠 속 비밀처럼 태어나 아이아이 아이아이 어나리언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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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도미야 나리언 넌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서웠어 누군가 너의 기억을 지워 모든 걸 방해하는 거야 You listen 점점 가둬둘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너의 힘과 목소리 행성은 널 주목하고 있어 Now you're ready for this 준비가 된 거야 내게 특별한 힘이 있던 걸 알겠지 아직 너에게 추워진 답이 있겠지 아이아이 아이아이 어나리언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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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리언 격과득한 어둠 속 비밀처럼 태어나는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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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리언 빨대할 수면 필요 없어 엘리언 누구 뜻들과 누군지 맞는다면 아이아이 막을의 직원을 낼 텐데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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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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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되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긴장을 안 하시네요 저는 네 저는 노래할 때 긴장을 잘 안 하는 타입이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저는 춤을 췄는데 춤추니까 좀 긴장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춤추면서 라이브 하려니까 저는 가수분들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분은 이제 처음인데 너무 쿨하신 거예요 처음에 리허설 뭐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서두가 굉장히 긴 편인데 진짜 프로를 만났습니다 제가 저랑 너무 다르죠 저는 한번 노래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서두를 깔아야 돼요 이게 이렇고 제가 목상 때가 어떻고 제가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근데도 이렇게 갑자기 그냥 불렀는데 그냥 뭐 CD를 튼 것처럼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와 행자님 라이브 1렬 관람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죠 저는 이게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밖에 못 본 거예요 문이 닫혀있었고 이 방안에 리허설은 저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만 들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개인 콘서트 같은 느낌 거의 만약에 행자님이 이 헤드폰을 빼고 계셨다면 저의 진짜 그냥 민낯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었던 거죠 저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드폰 빼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수들한테 좀 실낼 수도 있으니까 좀 부끄럽긴 하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역시 배려심 깊은 섬세한 DJ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진짜 솔직히 아 목젖까지 손이 올라갔다가 아 이거 언제 들어봐 이렇게 하다가 아유 안 벗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송민정님 앉아서도 완벽 라이브를 해내는 당신은 에일리언이군요 아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에일리언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되게 여유롭게 진짜 신기하셨어요 4316님께서 아르바이트하는 분식집에 김새루 누나가 자주 오시는데 어머 진짜요? 매장에 누나 노래 틀어놓아달라고 얘기하시네요 두 분 같이 한번 오세요 어 친분이 있으세요? 어 네 엄청 친해가지고 분식집을 요즘에 자주 가는군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어딘지 저버리겠지만 좋습니다 아 이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그래요? 뭔가 주고 싶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뭔가 아르바이트 분식집 아르바이트 하니까 떡볶이 이런 거 빼고 약간 저는 떡볶이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꼭 먹고 싶거든요 아 그런 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거요? 네 모르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아 그래요? 이게 이 선물이 이 선물이 진짜 와 저번에 이거 먹고 깜짝 놀랐는데 뭐 사과팟도 주던데 사과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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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그렇고 뭐요? 나도 할래요 밴드부터 그쵸 하고 싶죠 저도 솔직히 나는 왜 안 주죠 나도 보내봐 이렇게 하다가 저도 자주 그랬어요 그쵸? 걸리면 만약에 제가 걸렸는데 제가 제 걸 읽으면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사실 걸리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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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렇죠 그쵸? 어 근데 진짜 이게 상품이 뭐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큰 것까지 엄청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엄마가 좋아 영스가 좋아 이준영 스트리트 자 누구 네 아 저에요 저에요 아 진짜에요? 엄마가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여러가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보통 다 별로 안 똑같다고 해주시는데 어 그래요? 네 그 저는 여러개 갖고있습니다 개인기를 항상 여기서 연습을 하거든요 어 네 네 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좋으신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아 저 그거 뭐 그거였어요? 그 뭐라그러지? 네 성대모사였어요? 성대모사 아니였어요? 아 그건지 아 고마아 날 안알아줘 아무도 아 석씨 혹시 이선균 선배님이셨어요? 너만의사요? 너만의사요? 아 아 네 갑자기 아 이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 아 저는 그냥 어 뭐 거의 성우해도 되시겠어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대모사인 줄은 몰랐네요 이거 앞으로 밝히진 않을게요 그러면 다른 게스트분들을 네 네 이걸 이제 계기로 자 6403님 DJ님이랑 수현언니 캠이 너무 웃겨요 의식의 흐름 같은 느낌 크크 좋네요 편하고 그쵸 저도 굉장히 오늘 초면인데 네 굉장히 편하고 제가 아까 개방신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 또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국어사전 국어사전 아니 그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에이 뭐 그럴림들도 있는거죠 국어사전에 있는말 네 자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신보경님 수현씨 비긴어게인에서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정말 잘 들었어요 행자씨도 잔나비 성대모사 잘하는데 잠시만요 잠깐 네 아니 진짜 아니 신보경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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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 말씀해주세요 제가 잔나비오빠는 엄청 팬이에요 제가 진짜 오랜 팬이고 진짜 1집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진짜 그 잔나비 팬분들 중에서도 제가 성덕이라고 불릴 만큼 오 진짜 네 같이 작업도 했지만 오오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오 그런데 상대모사를 하신다고 행나비 한번 들어보셔요 행나비 행나비? 저거 약간 되게 이거는 네 제대로 판단해볼게요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은 안하실거에요? 근데 이게 살짝 걱정되는게 왜왜왜왜 제가 봐도 안 똑같거든요 아 제가 봐도 안 똑같기 때문에 아까 원래 노래하시기 전에 서두를 많이 까신다고 네 지금 약간 서두 까는건데 자 수연씨가 네네 오늘 저희가 초면인데 네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지 않을까 디저포인트드 아 디저포인트드 하지 않을까 좀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뭐에요? 3부에서 만나요 시간이 끝났어요 저도 하고싶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3부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준희 영스테레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수연씨 비기너겐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이 정말 잘 들었다고 아까 그 성대모사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구나 그쵸 정승희님께서 왜 내가 다 떨리냐 이렇게 해주셔야죠 설마 안하고 넘어질까진거 아니죠 이렇게 기대하게 해놓으셨는데 아 근데 뭐 할게요 하는데 어 그래요? 네 네 저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네 잔나비 팬 앞에서 행나비 가겠습니다 저도 저 긴장돼요 네 욕은 욕만 안하시면 돼요 네 근데 나갈수도 있어요 어 나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혼자 또 진행하면 되니까 행나비와 행자로 자 에코 주세요 나는 잃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스쿨고 가셔요 달랠 계속합니다 참으세요 고문 같은데 참으셔야 합니다 달랠 길 없는 내 마음 머물지 머물다 가셔요 음 음 내겐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그러다 수연씨가 그래도 나가진 않네요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어 음 정수님께 저기 좀 광고 좀 틀어주세요 내 제발 하는데 아 저 후회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김상중 선배님이 부르는 잔나비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진짜 민망한 게 저 이렇게 게스트 불러다 놓고 왜 제가 지금 대인기를 왜 하고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네가 왜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뭔가 이게 뭔가 검사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혹시 이루지 마세요. 이루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한 번도 뵌 적이 소식이 없거든요. 정훈 오빠한테 오늘 꼭 들어보려고 안 돼 안 돼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짜 제가 간곡히 진짜 부탁드릴게요. 아니 뵌 적이 없어요 저는. 좀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실망을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이루지만 말아주세요. 이루지만 말아주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비슷했어요. 거짓말. 뭐가 비슷해 내가 봐도 안 비슷한데. 아니 진짜로 나는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할 때 정훈 오빠의 청아한 음색 그리고 살짝 허스키한 그 섹시함까지 아주 잘 담아내셨어요. 아 그래요? 물론 뒤에 갈수록 좀 후회 갈수록 조금 수견해졌지만 약간 좀 긴장을 했어요. 아 솔직히 제가 어디 수연 씨 앞에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까 살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어 너무 잘하신다 했는데 중간에 가사를 좀 실수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쇼미더머니였으면 탈락이었죠. 그 부분 조금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큰일 났네 이거.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연 씨 너가 줬는데. 백윤미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크크크. 양인 선생님인 줄이요. 크크크크. 양인하다가 빵 터졌어요. 크크. 아 약간 좀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잠깐만 뭐야. 정주인님께서 잔나기 카페 올라왔다고. 어 벌써. 아 진짜 저 이거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 지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니 친분이 전혀 없는데. 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웃기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 저 진지하게 한 거예요. 네.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잔나비 오빠들도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아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고향도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또 연결점이 있으셨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금이라도. 큰일 났네. 아니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예. 예. 아우. 그. 이제 수연씨. 네. 수연씨가 사실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아 그래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머릿속엔 잔나비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잔나비가 끝났어요. 이제 수연씨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볼 건데. 좋아요. 수연씨가 코너명 직접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수연의 TMI 대잔치. 행성은 날 주목하고 있어. Now you're ready for this. 아우. 야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아 이런 점 참 닮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수연씨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 오.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긴장돼요. 어? 이런 게 긴장돼요? 네. 이런 거 좀 긴장돼요. 처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가. 조금 긴장돼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긴장해 주시고요. 네. 음악 주세요. 저 요즘 이거 덕질해요. 최근 내가 푹 빠져있는 건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전나비.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수연. 최근 가장 많이 연락하는 연예인 친구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어. 김보라 언니. 어. 김보라 씨를 아세요? 네. 자. 무대에 올라가기 전 징크스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없다. 남매듀. 악동뮤지션. 오빠가 띠리링 할 때마다 왜 저러지? 생각이 든다. 하나 둘 셋. 새벽에 라면 끓여 먹을 때. 반대로 이건 인정. 오빠 이찬혁이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어. 좋은 곡 줄 때. 음색요정. 이수현이 인정하는 음색요정. 꼭 한번 같이 듀엣해보고 싶은 가수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아이유 언니. 나는 영스트리트에 오기 전에 띠리링을 했다. 하나 둘 셋. 어. 노래를 들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또 끝나니까 괜찮죠? 아. 괜찮네요. 아. 그래도 직구든 거는 안 하셨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음. 좋아요. 자. 대답해 주신 질문도 하나씩 짚어볼 텐데. 네. 잔나비. 네. 아. 그러니까 오늘 그 수연 씨 만나가지고 제가 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요. 아. 카페 올라갈 때 진짜 제가 약간 소심해서 그런데. 네. 카페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수연 씨만큼은 좀 말씀 안 해주시면. 아. 저만이라도요. 네. 음.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물어보면? 네. 물어보면 했는데. 네. 어. 좀 쉴드를 한번 쳐주시면. 쉴드를. 쉴드를. 네. 진짜 불쌍한 오빠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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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나비. 제일 좋아하는 잔나비 곡은? 아. 진짜 뽑을 수 없는데. 가장 최근에 들은 곡은. 네. 전설 앨범의 마지막 트랙. 아. 전설 앨범. 꿈과 책과 힘과 벽. 아. 그거는 안 들어봤네요. 전설 앨범. 전설 앨범. 아. 들으신 줄 알았잖아요. 네. 전설 앨범은 알아요. 아. 그래요? 아. 당연히 알죠. 거기. 제가 진짜 제 친구들이랑 어떤 게임을 할 정도냐면. 잔나비 노래 인트로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이런 거 해요. 그게 맞췄어요? 다? 네. 거의 다 맞춰요. 이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잔나비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음악적으로 굉장하신 어떤 분이 본인들의 팬이다. 이러면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도 막 가끔 가다가 연기 잘하는 선배님들이. 오. 너 팬이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와.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수연씨가 잔나비 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연락하는 사람은 김보라. 네. 제가 근데 요즘에 활동하느라고 바빠서 거의 친구들 못 만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네.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분은 김보라 언니. 아. 그 스카이 캐슬. 맞아요. 헤나로 나왔던. 아. 친구예요? 아. 저보다 언니예요. 언니인데. 아. 언니구나. 네. 저보다. 어. 몇 살 많더라? 어. 네 살? 네 살.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갑자기 멀어보이네. 아니. 이게 이제 김보라씨랑 거의 한 10년 전에 같은 드라마를 찍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청소년 드라마였는데.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보라씨가 저한테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럼 저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해. 저는. 아니. 김보라. 근데 걔는 왜 저한테 삼촌이라고. 삼촌. 삼촌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삼촌인가? 만약에 보라언니가 삼촌이라면 저는 당연히 행자삼촌. 아. 그러네요. 행자삼촌. 아. 되게 멀어보이네. 갑자기. 아니. 김보라씨가 왜. 어. 김보라씨가 나이가 생각보다 있네.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데뷔한 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아마 중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났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성인이었고. 그래서 삼촌이라고 불렀나보다. 다음에 보면 오빠라고 한 번. 아니. 안 불러도 되겠다. 이준씨. 이준씨 해주세요. 오빠 좀 느끼하니까. 행자님. 행자님. 행자님으로. 그럼 만나면 연락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희 그냥 뭐 밥 먹자. 저희가 막 먹는 것도 좋아. 떡볶이를 항상 같이 먹어가지고. 떡볶이 먹을 때 됐다. 이라고 보고 하죠. 어. 떡볶이를 이제 그럼 뭐. 새로운 씨랑. 어. 맞아요. 보라 씨랑. 새로운이. 보라 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항상 떡볶이 메이트여가지고. 아. 그렇게 친하시구나. 이렇게 셋이 자주 봐요. 오. 뭔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느낌이. 뭔가 뽀짝뽀짝한 느낌인 거예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이렇게. 세 명의 느낌이. 감사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징크스는 없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아.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진짜 뭐 징크스가 없다는 게. 네. 이야. 딱히. 그럼 뭐 큰 무대에 올라가거나 해도 별로 없어요? 네. 큰 무대일수록 잘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큰 무대는. 그래서 더 약간 잘 안 떨리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행자님처럼 제 바로 앞에 있는데 라이브를 막 기타 하나에 해야 된다. 이러면 좀 긴장될 것 같아요. 근데 징크스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멋있네요. 아. 오빠가 왜 저러지 싶을 때는 새벽에 라면 끓여먹을 때. 네. 왜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항상 새벽에 라면을 끓여먹고. 네. 네. 라면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라면 너무 맛있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먼저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네. 전 분명히 오빠가 들어오는 걸 들었는데. 와서 야 너 라면 좀 사와라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 집이야 이랬더니 아 그렇냐고 그러더라고요. 오.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면은 그럼 뭐 하루에 한 끼 이상 무조건 드시는 거예요? 오빠도 요즘은 좀 다이어트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랬는데 좀 끝나고 나서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좋은 곡 줄 때. 네. 음. 그걸 또 너무 잘 쓰시니까. 아. 최고의 프로듀서님. 진짜 이 저는 예전에 악동뮤지션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너무 사기 아닌가? 오. 그래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곡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 조합이 가능한 거지? 음. 같은 가족끼리?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연 씨는 이제 가족이니까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쵸.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하게 저희의 집안의 풍경은 항상 오빠가 기타를 치고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오빠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게 저희의 너무 당연한 놀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일이 됐기는 했지만 뭔가 신기하다거나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더 신기하네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두 분 다 뭐 음색으로는 거의 뭐 엄청나기 때문에. 영수 오기 전. 네. 나는 노래를 들었다 하셨는데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어.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들었네요. 크러쉬 오빠의 팁토라는 노래 들었어요. 하이엔이랑 같이 했는데 되게 중독성이 좋더라고요. 크러쉬 씨의 노래 들었군요. 네. 아하. 잔남이 노래는 안 들었네요. 잔남이 노래는 전 운전할 때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통 앨범을 그냥 돌려놓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늘 올 때는 거리가 좀 가까워서 다른 걸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이수연의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아파했던 그대로 제가 라디오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준의 영스트리트. 아 이것도구나. 머쓱해지네요 이게.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따다다다다 하는 순간 아 올게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그 6403님이 행사님 우리 수연언니 노래 한 소절 마구마구 시켜주세요 하시면서 수연언니 요즘 최애 디즈니 OST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물결 하트되는데. 제가 진짜 최애 디즈니라고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디즈니 OST들 골고루 다 좋아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다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아까 행사님이 알라딘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알라딘을 좋아해가지고. 무슨 알라딘이 알라딘이 이러셔가지고.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의 어떤 거요? 아 헐니 월드 원하세요? I can show you the world. 듀엣 해보실래요? 진짜요? 그럼요. 사실 가수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저한테는. 완전 그럼요 선청해주시면 제가. 어디지? 어디 어떻게 되는 거죠?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I can open your eyes. 왜 계속 젖어? 원래 앞에 같은 남자예요? 2절 해주세요. 2절. 2절. 그래요? 알겠습니다.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now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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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이죠. 솔직히 솔직히 좀 식은땀 났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성대가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수연씨.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수연씨 진짜 디즈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됐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행자님도 해요. 아 저 진짜 행복하네요. 수연씨가 행자님도 해주셔가지고. 박현재님께서 와 유 유 유 유 고막 녹아요 라고. 아휴 안 녹았습니다. 아휴 진짜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씨 한번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임지선님 저도 떡볶이 덕후인데요. 수연씨가 먹어본 떡볶이 중 가장 맛있었던 집은 어디였는지 초성으로 알려주세요. 아 초성? 아 근데 뭐 초성으로 할 것도 없고요. 저는 동대문 엽기적으로 맛있는 떡볶이. 음! 뭔지 아시죠? 오키오키.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거기 거기에도 이제 세론씨랑 보라씨랑. 네 거기도 많이 지켜먹었죠 같이.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벌써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마신.. 벌써 9시 25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그 끝인사와 앞으로 활동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차에서 몰래 몰래 염탐하면서 들었던 영스트리트에 드디어 나오게 되니까 기분도 묘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 되게 기분.. 하여튼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되게 좋았어요. 아.. 실제로 또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스 가족분들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엘리엄 활동은 끝났어요. 끝났고 거의 끝났고 이제 또 다음 악뮤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찬혁씨랑 같이 놀러주시면은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아 너무 즐거웠네요. 아 3부 끝곡이! 와! 작가님 감사합니다. 잔나비 이수연의 메일인 크리스마스 들리면서 수연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잔나비 이수연의 메일인 크리스마스